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회장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. 자손자인 진성준 순양벤처 대표에게는 순양생명 지분 3%를 그 배우자인 모현민 대표에게는 순양생명 지분 0.3%를 소유하고 있는 순양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. 이 자리 부재 중인 진혜준 순양문화교류재단 이사장에게는 순양생명 지분 2%를 그리고 진영준 군에게는 현물로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인근 땅 2만 5천평을 상속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막내 손자인 진도준 군에게는 없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Vue ORIGINAL MEET PREEYAHO กดตรงนี้ได้เลย ไม่ลืมกด LIKE subscribe กดก็ดิ่ง ให้กลับพวกเราด้วยนะคะ тогда please p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